지자체 산하공단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우선돼야 할 실무진 팀장까지 보은 인사 대상자로 언급되면서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천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과 관장, 소장 등 계약직 직원 상당수가 낙하산 인사라는 것. 구청장 선거 당시 현 구청장을 도왔던 사람들로 전형적인 보은 인사라는 주장입니다. 맨날 같이 서로 당연히 다르지만 얼굴을 봤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더욱더욱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아래 두 개 본부와 아홉 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 취재 결과 본부장 중 한 명은 현 구청장, 비서실장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본부장은 구청장 선거 당시 선거 사무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팀장급 직원 한 명은 역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것을 선관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팀장을 포함해 시설관리공단 간부 직원 12명 중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낙하산 인사로 지목되는 이유입니다. 낙하산이라는 게 뜻이 인간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는 할 수도 없고요. 지금 우리도 공공기관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채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쇄업을 했던 사람이 팀장급인 여성문화회관 관장으로 사소직이 없는 사람이 역시 팀장급인 도서관장으로 채용된 경우입니다. 도서관과 여성문화의 직접적인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뽑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 이런 인사 탓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불만을 호소합니다. 일단 해당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관리직으로 와 있는 상태라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내부적으로는 팀장 등 간부 등이 외부 인사로 채워지다 보니 승진할 기회가 박탈돼 일할 의혹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일반직 직원들이 나가야만 한 자리씩 비어지는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죠. 공단을 관리감독하는 송파구는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인사는 이사장을 비롯해 공단이 알아서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사장은 무조건 이사장 권한입니다. 별도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구청장이 인사에 관여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사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만큼 구청장 생각에 크게 반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공단은 최근 또다시 팀장급 시니어 복합문화센터장을 외부에서 선발하려고 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정규 직원에게 업무 대응을 맡겨 채용을 미뤄둔 상태입니다. 공공연하게 진행되는 지자체 산하기관 보훈성 인사가 실무를 담당해야 하는 팀장급들까지 이어지면서 조직 내 갈등은 물론 인사비리라는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